김지희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지희입니다.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오픈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주말을 지나더니 날씨가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. 영하에 차가운 바람까지 불어서 차감 온도는 더욱더 추운 아침입니다. 감기 안 걸리시게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. 앞서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을 해왔는데 어쩌다 전두환 옹호 논란에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휩싸이게 된 걸까요?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잠시 후에 논란 살펴보겠습니다.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. 김지희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. 잠깐만요.